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4등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몬과 구린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아무도 할 수 없는 길 그가 매도틴 세상을 위해 고금의 빛을 비춘기 위해 교회가 고금을 잃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위하시던 사람 통에 모든 빛이 비추시네 그의 마음을 잃은 힘을 지키시고 고금의 빛을 비추시네 고금의 빛을 비추시네 내게 허락 주신 하나님이라 그의 마음을 잃은 힘을 지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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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노들 중심으로 아멘 개교회가 장노들 장노들 한글자막 이 초심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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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영적 바나바 의식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삼일조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팀원은 니게르 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말 자체는 라틴으로 니그로 니그로 아프리카게 흑인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흑인. 영어로 니그로 흑인입니다. 이 흑인도요. 아메리카 흑인이 있고 아프리카 흑인이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 흑인으로서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 세 번째는 구르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흑인이었어요. 루기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라는데 이 사람은 로마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헤롯의 젖동생 만화엔.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한 젖을 빨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과 같이 자랐으니 상당한 권력의 그러한 사람이죠. 마지막 팀원이 마지막 나오죠. 사울이라. 사울은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사울은 세대반 순교 현장에서 복음 대적자로 있었습니다. 이후에 복음의 핍박자로서 다메색의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심 이후에 계속 사울로 불러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부로섬의 살라미에서 처음 성교할 때부터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그렇게 언급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계속하죠. 성교사 바울로 변화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성교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사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팀의 구성원들은 인종 그야물 달랐고 출신 성분도 달랐고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을 이루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원팀, 원리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리스. 원리스가 안되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성령 역사이라서 사단의 역사에 허감이 꽉 잡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팀이 딱 되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오 예수도 한 분이오 성령도 한 분인데 하나 되라.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단의 11장에 보면 안되오 교회가 어떻게 거기서 인이라 처음 불릴 정도로 영향을 입히는 원팀이 되어주셨느냐. 특징을 보면요.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구성원들이 좋았어요. 구성원. 이 구성원 모두가 다 뭐요? 사단의 1장 1절 3절 8절로 결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주만. 결론 나는 사람. 이 결론 나는 사람하고 모이면 원팀이에요. 원팀. 하나요. 결론 난다는 사람 하나 끼면 그것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결론 났습니까? 우리 영교회는 태행하부터 시작해서 당일까지 싹 다 원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침 없이 그냥 담대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째, 이들은요. 사모직의 정확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냥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파해서 전파. 1, 3, 8을. 셋째는 주의 손이 함께했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죠. 이야,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입니까? 그 정도로 증거가 나타났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여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잘 났어요.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입히니까 그것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멋있다. 아멘. 아멘. 이야, 정말 부럽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불린 이름이 예수와 같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리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쟁이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거 완전히 예수 미쳤어, 저거. 저거 교회 미쳤어, 저거. 저거 완전히 예수쟁이야, 쟁이야. 소리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예수 대강 믿을 땐 쟁이 소리 못 들었어요. 확실히 사모도 해버리니까 친구들이 저 쟁이죠. 예수쟁이 저거. 농담으로 해도, 제가 예수쟁이 저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쟁이. 쟁이는 전무성이셔야 돼요. 그렇게 또 완전히 그냥 두위에서 다 인정해버린 건 저는 연교회가 이 시대의 안대학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의 여정에 있어서 한 팀 되기 하시고 성교원팀이 되어서 이삼찰나 오천종종 살리는데 함께 나갈 자체가 나갈 자체가 성교도의 주일인 날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도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시지만 홀로 일을 수행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독특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뭘 못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 저는 어떤 게 답답할 때 있어요. 언제 답답했냐. 태국 가서. 전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머리 쳐박고 절을 하는데 주야! 저희 영혼들 저렇게 무지한 영혼들 도대체 앞뒤 사방이나 막혀버린 우상 도시 이 태국에 문 좀 여십시오. 하늘 한 번 딱 열어버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네 방법이고 여러분 지옥 한 번 보여줘 천국은 보여줘 끝날 줄 가지고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무덤이 되는 태국을 계속 유지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 신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전태 선교사님이 그 태국 가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제자들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알테스를 세웠어요. 대단해. 태국은 완전 선교 안 됩니다. 일본 태국은 선교 안 됩니다. 선교사 무덤이에요. 무덤 그냥 그러니까 그 현장에 보금 가지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금 가지면 선교사들 다 철수하는데 그 현장에 보금 가진 자 원색보금 가지고 나가면 된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의 구수사 성체를 하나님의 한마디로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도를 통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제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통해서 은약공동체인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성교적 한 팀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상급이 다 들어있어요. 제발 여러분 옛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님에서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세요. 완전히 그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 왜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딱 열어버리면 다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만세진의 태권반 자녀들이 상급을 줘야 되겠는데 천국 와서 상급을 줘야 되는데 상급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기준이 뭐냐고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는데 상급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성교적 영광이 다르고 갑자기 죽기 전에 영접한 사람은 가슴이 하늘의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와의 영광 다 다르다는데 계속 여기 나와있잖아요. 상급이 다른데 그 상급 내가 볼 땐 그렇지만 내 해석이에요. 상급 진력은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해버리면 우리 상급 할 게 구원받 구원받은 끝나는데 상급 주시려고 이 우리를 통해서 성교라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구나. 나는 그 밖에 답이 왔나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밖에 답이 없어. 하나님 방법을 하면 끝날 텐데 우리를 통해서 상급 주시려고 각자 다 상급 주시려고 수우 미양가 상급 정말 우리 영교의 파손 협력하는 모든 성교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주마 아니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물고기 두 마리 떡 따세요 오체몽을 먹이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 그분 앞서만 잘 보이면 끝나는데 왜 사람 눈치를 보고 왜 사람을 자꾸 쳐다보냐고 왜 물질을 바라보냐말에 그러니까 다 이런거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금을 방해 저는 개척하면서요 목동아파트 350동 802호 살았어요 용서하세요 저는 사업했던 사람이라 생활비가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10원도 돈 받은 적이 없어요 헌금 1위였습니다 교회 지를 때 다 팔아봤자고 사고에서 들어갔습니다 삼천리아파트 염창동 티코 탔습니다 제 차 다 팔고 집 다 팔고 다 팔고 티코 타고 삼천리아파트 사골새 사골새입니다 조그만 아팠는데 다리를 쭉 뻗으면 두 개다 부딪혀요 전혀 티코 탄다고 전혀 내 마음속에 고민 관심 비교 가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짓다가 돈이 없어서 날라갈 파입니다 예수가 글쎄 담났습니다 날라가라 새로 시작하죠 내가 물었어요 얼마 남느냐 한 1억 남냐 새로 시작하지 1억은 남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공개입찰할 때 리스 자음을 써가지고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날라가 리스는 못 말립니다 바로 다 압류입니다 이자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좋아 날라가 다 날라가면 새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러시던 뭐든 해결자한테 그때 담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눈치를 보고 앞뒤 좌우 쳐다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바라보고 계속 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테스트 테스트에 테스트 요벽에 갑줄로 주시더라 갑줄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뭐 시시하게 구글하듯이 치사하게 영재 자존심이 있어야지 사람은 의지합니까 저런 내걸 다음서도 괜찮고 다시도 괜찮고 나 아무 상관없다 전능자가 하실 것이다 237 성교 망대 멋지게 세우는 237 성교의 주익도를 다 되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의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동기 13장의 내용을 잘 보면요 처음으로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보면 이 젤을 보면 주를 섬겨 검식할 때 성령이 이러시래 누가 주도했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러시래 이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영간이 어두운 사람은 성령이 이러시래 안 들립니다 그런 게 뭐지 있었지요 성령이 말하니까 영이 맑아야 돼요 본문 4절에 보면 첫 성교제 구부로로 가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 임의로 관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의미를 보입니까 내 기분 내 감정만 보이지 성령이 보이시냐고요 성령의 인도 하시는 바다 신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로 가서 구질로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 온갖 방해를 다할 때 그걸 물치는 모습이 쫙 나오죠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데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에도요 놀라운 역살이 길 때 바울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이러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디로 뭐요 성교는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요 성령이 이끄는 삶 제가 성교라는 환상을 보고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교 미안합니다 집사람도 몰라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한다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주야 장사하냐 목회하냐 제 이름 부르면서 오브 2시에 전도 특공대 내 보내고 쳐다보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주여 그러면 뭐하라는 말입니까 한국의 비용이 이거 다인데 유광수 제게는 직접 들으시죠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유광수를 찾아야 돼 어디 갔나 잊혀진 남자 수용노교회 오전에 전도학교하고 오영을 와서 우리 교회 했는데 수년 전에 하고 잊혀진 남자 어디서 찾지 수용노교회 사무장에게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고쳐주십니다 가르쳐주신다고요 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를 서냐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으면 답이 안납니다 인생 참 피곤하게 삽니다 좀 어지래도요 인도받으면 알아서 하신다고요 성령은요 성교의 영이 성교의 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장 8절에 이 성교권 약도 전제조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되기 말씀입니다 오직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인도 못 받은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뭔 갈등이 있습니까 뭔 시험듭니까 뭔 낙심합니까 뭔 자신이 없어요 전혀 그런 세상적인 말이에요 뭐가 불편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이 임하옵소서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다 물러가버려 허감이 쫙 물러가버려요 온전서 2장 4절에 바오리 내 말과 내 전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으냐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이 비로소 성교 비전을 실현할 수가 있다 아버지 성교 현장에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하지요 당연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교 현장에서 안 되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무릎 꿇고 그냥 물이 어스러지도록 저는 15년 하늘에 배를 두고 앉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기도원 무측산부도 하늘상까지 안 가본 기도원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무릎 꿇은 적이 있다고요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옵사사 이 포기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래 말해도 기도 안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장목사니까 그렇지 잘해봐라 그냥 2,3,7 나라 성교 실현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은요 내 어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을 보내지 않겠느냐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 내용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요 전부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기도 오순절 마가다라빵 성령 강렬하시기 전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모여 그냥 염려 걱정 속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만하게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다른 거 아무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없이 만들었습니까 무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가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때 하나 물을 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굴이 있으면 유일합니다 제가 하도 평신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래서 기도굴을 쫙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불을 짓고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기도굴 다 있다니까 나는 책임 없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다 준비해 주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주를 섬겨 검식할 때 성령의 일의 시대에 이에 검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많은 분들이요 여기 검식이라는 단어를 보고 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바랍니다 검식하고 보냈다 검식을 왜 했어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뭐 자꾸 먹고 나면 자꾸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가도 되니까 기도하기 방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이 뭐요? 기도입니다 아멘 성교는요 영적 싸움이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성교 현장에부터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이 펼쳐져 볼 수 있어요 33장의 현장은요 문화 허감 문화 반칙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과 허감 경제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구축해놨는지 뭐 수천 년 동안 기도 힘 성령 힘 이 동력이 없이는 성교 한 발걸음도 모름지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습니다 성교사님들 정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내가 처음 파송된 성교사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가슴에 내가 평소 때 늘 가지고 있던 캐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시간에 237 장로를 세우는 발대식이 진행되는데 237개 나라별 장로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237 이제 성교팀이 구성이 됐지요 각 나라별로 237 성교팀이 구성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여서 딱 하나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구 서지 마세요 짜자짜짜 그건 뒤에 이야기 먼저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사드라 저는요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정은주 그러면 닉네임이 기도하는 사람 그랬어요 왜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냐 철하니까 닉네임이 그래 전도에 미친 사람 딱 두 가지였어요 평신도 때 전국 집회를 다 전국 1년 100개 이상 전도 제가 옛날에는 유목사님보다 더 유명했었고 어느 정도였냐 유목사님 교회에서 초청에 내가 안 갔어요 스케줄이 안 나가지고 요즘은 반대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난 몰랐어요 합숙하니까 유목사님이 우리 왜 그때 좀 5시간 간증을 했는데 시간은 딱 안 왔었어요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 올라갈 수 있고 낮추면 내려갑니다 생사하복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래 살건 빨리 죽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죽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답이 나와요 모두 성교지 달라가면요 부담부도 되니까 한 성교지만 탈정하고 기도하라고 돈 내기를 준 거예요 하나씩 받으라고 확실하게 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강조 역사지는 그 이제 성교 열매가 여원교의 저한 성교 현장에 탈적을 맺히기를 질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유명한 미래학자 견제학자 피트 더러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이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이 조직 내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 그랬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조직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교회적 성교적 적용할 수 있는데 모이는 교회 헛어지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모이고 헛어지고 그렇게 안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머신처치 아시겠어요 메뉴먼처치 머신이 뭐예요 기계적인 처치 한국교회 보세요 올해 100년식 80년제 70년이 된 남대원교회 비롯해서 교회들 보시라고 그냥 머신 처치 유럽교회 보세요 머신 처치 메뉴먼처치 기념비적 교회 기념비적 기념기념 관광지 모이고 헛어지지 않으면 그리 썩어버려 고정돼 버려 우리끼리 맨날 갈등이 나고 싸우기 나고 맨날 해이 나고 저기끼리 모여서 머신 기계는 그냥 그다리 그다리 돌잖아요 머신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그래 되어버려 한국교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 판다 일간지 보죠 조선일보다 무슨 동아리 보세요 쫙 교회를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안 돼가죠 교회는요 생명적 변화와 역동이 일어나는 무먼트 상태가 돼 무먼트 움직여야 돼 그 핵심 바로 뭐요 뭘 움직입니까 전도와 성교로 전도와 성교 포인트 여기 영적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자멸해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성교 우리끼리 자랑 아니에요 밖에 외부에 외부를 성교야 돼 외부 성교야 성교 외부를 성교야 돼 내부는 안 해도 돼 내부끼리 놀면 망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본당 헌당이 되기 전에 작년에 이미 2030 2023년 237 성교 원년이란 영적 캐치프레즈를 걸고 도전했습니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은약적 비전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실제로 응답하셨느냐 본당 헌당이 첫 번째 성교 망대인 콜롬비에 갖고 237개 중직자를 이제 세워지면 이제는 성교 역동이 확 불이 확 붙게 되어있습니다 새가서 여기 온다 당신은 성교로 해서 불렸습니다 딱 나라 원하는 나라 어딨냐 저분은 오는 쪽쪽 딱 꽂아 꽂아 성교로 세워진 영교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만을 증가하는 이 영교회를 하나 지금 237 성교 시대 주의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영교 모든 성도들 맡은 직분을 통해서 각 기관 각 부서의 지역과 이 삶의 이 현장에서 영적 무분만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강단과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강단과 흐름을 같이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성교지요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성교사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교사에요 아멘 해외 가는 성교사는데 여러분이 성교사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있으면 성교사라고 예수가 없으면 성교지라고 같이 해보십시오 나는 현장 성교사라 아멘 현장 성교사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린 237 성교 시대의 주역으로 사무운동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원교회 성교 주의를 맞이해서 237 성교 시대의 주역으로 모두 다 스윙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교의 원팀이 되고 성교의 능력을 체험해서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락 오천전조 포금화에 모두 다 동참해서 성교하는 가정 성교하는 교회 성교하는 이 교단이 되게 하여 조사상 예수 성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보러 남과 그랭